안녕하세요 오신의 둘째 오수경입니다. 제 성격이요 평범하기도 하고 뒤끝도 없고 화를 낼 땐 내야 되는데 온순하기만 해서 당하고만 산다니까요 여기 넘어오면 죽는다 진짜 손 대지 마 움직이지도 들어가서 짐 싸 가끔 아주 가끔 항상 온순할 수는 없잖아요 아 예 그러시겠죠 죽을래? 안녕하세요 오신의 첫째 오성원입니다 믿음직한 장남이죠 카리스마 있다고 해야겠죠 넌 오성원 못 믿냐? 이제부터 낙이는 내가 키운다 나가 이거 나 주면 안 되겠나? 답도 없다 답도 없어 경찰 부른다 불러! 뚱뚱뚱 뭐가 있어? 카리스마? 뭐가? 왜? 나와 장남 안녕하세요 셋째 오수미입니다 오빠랑 언니는 언제쯤 철이 들려나? 얼른 철이 들어서 저처럼 자립신 강하고 경제력 있게 타이밍에 이격이 좀 그런데 카드값 절세나 좀 아니 남매끼리 좀 돕고 살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? 닭 차단해 뭐라고? 짜고 내 차에 넣은 거지? 알려줘야 돼 나 말아야 되나 얼마 드렸어? 지금 장난하냐? 우리가 뭐 가족이야 말만 가족이지 없어 잘못된 Industr 거야 다음ôi' των쫓ών 마셔들 수학시설 감사합니다.